함춘호의 포크송 함춘호의 포크송이 매주 5회 생방송하게 되면서요 생긴 코너가 있죠 바로 이 시간 함께하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니면 좋아하실만한 아니면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곡들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함플레이는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곡이 길거든요 7월의 첫날인 오늘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유라야 힙의 줄라이 모닝이고요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이 시작된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봤음 해서 골라봤습니다 유라야 힙입니다 줄라이 모닝 오늘의 함플링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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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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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